안녕하세요. 단둥이차 이마입니다.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단둥이차 이마입니다. 이건데 삼촌의 너무 똑같다 라는 요청을 한번 이걸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팅 있게 워종일 아침이 중요하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 너무 똑같아. 앞에가 한결같아야죠 사람은?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구독자님들께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초고라고 해서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 반영합니다. 아이디어 주시면 반영합니다. 이게 워낙 초고다 보니까 영상이 항상 같고 똑같고 뭘 개선한다고 머리는 굴리는데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엄청 커지면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8년식 스파크에요. 우리 고객님이 21살의 여성분입니다. 근데 아버님 명의로 사셨는데 리스를 원하셨어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리스를 하셨기 때문에 수급 받으시는 분들, 임대주택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거 전혀 상관 없으니까요. 리스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고객님들 오셔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죠. 이게 수급 받아야 되는데 리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냐 막 그랬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면은 차를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솔직히. 이걸로 이제 리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고객님이 엄청 꼼꼼하세요. 진짜 저보다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역시 젊으신 분들. 다 검색 서치를 해가지고 저보다 막 내용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지. 이게 대출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런거 이제 걱정은 대출은 잡힙니다. 하지만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상관이 없으세요. 리스사 명의죠. 리스사. 리스사 명의이기 때문에 혜택 받으시는 거에 있어서 전혀 전혀 걱정 안 돼요. 지장될 게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색. 이제 보시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내가 제가 상당해서 느낀 거는 우리 그 고객님이 엄청 현녁이다. 정말 아버님 이제 정말 잘해주시고 이제 농담도 해주시고 아우 저 그렇게 부녀지간이 돈독한 사회를 본 적이 제가 좀 본받고 싶었어요. 우리 나중에 큰 딸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쪼쪼. 쪼쪼야. 보고 있니? 옵션 좋은 거 원하셨어요. 우리 고객님 좋은 거 원하셔가지고 그 네비 뭐 카메라 버튼 시동 요런 것들 블랙박스 이제 옵션을 좋은 게 있어야 운전하는데 편이해야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옵션 높은 걸 원하셨습니다. 와 이거 거치대 되게 좋아 보인다. 오 어디꺼야. 와 근데 차 되게 잘 골라줬네요. 되게 깨끗하다. 실내도 깨끗하고 이 핸들 이 부분만 봐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되게 18년식이에요. 킬로스 봐요. 킬로스. 15,000백개 안 탔어요. 15,000킬로네요. 네비는 4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4제로. 컵직컵직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시자마자 다른 차 보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차 보시지도 않았고. 두 개 봤구나. 이거 완벽함을 위해서 10년 된 1600cc 이하의 차량을 봤습니다. 같이 그거는 이제 현금 아니면 할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오래된 차들은 할부가 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다 이제 그냥 새 차 같은 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토 에어컨 도 있고 경차로서 갖고 있어야 될 기본 옵션 가죽도 완전 거의 새거고 가죽 냄새 난다. 새차 냄새 새차 냄새 난다. 새차 냄새 난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경차인데 이건 참 수납공간도 많네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열선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뒤에도 다 가죽이에요. 보통 가운데 그냥 막 헝겊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 가죽 물 가죽 이게 아 운전은 우리 고객님만 하는 걸로 해서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보험료 보험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젊으시죠? 네. 21살입니다. 21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일단 차 깨끗하고 좋네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놨죠? 이게 꽈놨네. 이상 2018년식 스파크 엘티테크 아니 엘티씨테크 모델 시테크 엘티 출고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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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